최근에 이슈죠 1139채 갭투자 빌라왕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사회적으로 혼란을 주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0가구 빌라왕 급사 쇼크 보증보험 사고액이 이미 300억이다 한 사람의 어떤 그 투자로 인해서 이 지금 보증보험에 300억이나 피해를 줬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세입자는 망연자실하다 전세금은 어떻게 하는 건가 뭐 이러면서 지금 발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빌라왕? 야 얼마나 산 거야 뭐 천체? 이 갭투기꾼 이거 천체를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는 사실 이게 제목만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내용의 어떤 디테일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스토리를 좀 재구성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빌라를 1139채 정확한 빌라가 아니고 빌라와 오피스텔들을 보유하고 계신 겁니다 이 빌라왕이라는 건 남이 붙인 거고 사실 그냥 이름은 이제 김모씨입니다 이 김모씨가 언제부터 이렇게 투자를 하셨냐면은 2020년도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쯤부터 해가지고 수도권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역마다 빌라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수도권 빌라왕이에요 수도권에 빌라를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오피스텔도 합니다 빌라, 오피스텔 뭔가 좀 저가 주택들의 전세 높은 것들 위주로 갭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자 근데 이분이 갑자기 갑자기 10월에 종로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는 호텔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말 그대로 급사죠 급사 아마 지병이 있었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내용은 없으니까 자 근데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니 갭투자를 해놨다면은 결국에 전세 끼고 집을 산 건데 그럼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2020년도부터 투자를 했으면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계약갱신청구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 이제 나가겠다 하는 분들 있다면 전세금을 누가 줘야 되나 근데 이분이 죽었단 말이지 그러면 누군가는 상속을 받아가지고 전세금을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와이프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만 있어요 부모님만 그런데 우리 임차인들한테는 사실 이런 제도가 있죠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전세보증보험은 이겁니다 전세 들어가세요 걱정하지 말라 저희가 다 빼드리겠습니다 만기 되고도 주인이 안 주면은 저희가 먼저 드리고요 뭐 길면 한 달 안에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주인한테 청구해서 돈을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료 몇십만 원만 내시면은 전세는 다 돌려줍니다 라는 게 전세보증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으신 분들은 그래도 내 돈 돌려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유자가 없잖아 지금 자 소유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자가 이제 소유자가 되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구상권 청구해야 되니까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지금은 중간에 붕 뜬 겁니다 사망한 빌라왕 그리고 상속자는 이제 당연히 부모님밖에 없는데 부모님은 아직 상속을 안 받았어 그럼 지금 붕 떠 있으니까 돈을 못 주는 거야 돈을 못 줘 그러니까 이 보증보험에서도 조긴 줘야 되는데 이게 법적 절차가 안 돼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천체잖아요 그럼 천체면 아주 싸게 그냥 1억이라고 쳐 봅시다 그럼 1139억이야 그러면 아마 공시지가로 한 700억은 되지 않았을까요? 공시지가 한 700억짜리 자산가인 거예요 그러면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란 말이죠 이게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종부세 냈을까요? 이게 지금 종부세 부과된 거 보니까 그러니까 62억이 지금 체납됐다고 하더라고요 62억의 세금을 내면서 빌라를 1,100채를 2년간 다다다다닥 사신 분인 거예요 근데 이 종부세를 몰랐나? 체납됐다 이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금 받으려고 자 이제 세금 내셔야죠 이번에 12월에 또 날아갔겠죠? 종부세 고지서 근데 소유자가 사망한 거야 이게 세금 어떡하지? 세금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국세청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죠 이거 세금 받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소유자가 없어가지고 보증금을 못 주고 있고 국세청은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소유자가 없어가지고 세금을 못 받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상속을 받아주면 되잖아요 이게 아무도 없으면 친척도 받고 갑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안 받겠다고 했나 봐요 부모가 당연하겠죠 지금 천체인데 1,139채인데 여기 전세가 엄청 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상속세도 내야 되지만 이 종부세도 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안 받는 게 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상속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3개월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은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할지 아마 포기를 하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대기상태 그러면 국세청도 기다리고 보증공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분들이죠 지금 이사 가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2020년부터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나 지금 보증금 받아가지고 이사 가거나 아니면 뭐 분양받은 게 있어서 입주해야 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어찌하냐 이거죠 내 돈을 언제 받는지가 지금 잘 감이 안 온단 말이죠 자 근데 이분들이 아마 이제 1월에는 포기를 하겠죠 이제 인지하고 나서 3개월이니까 아마 바로 알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1월 2월에는 아마 보통 이런 케이스는 상속 포기로 가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하면 복잡하긴 하지만 국가 소유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생겼으니까 보증보험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보증보험에서 돈을 빼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은 돈을 받고 나가시면 되는데 보증보험이 없는 세입자들이 보통 이 판에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증보험을 해준다고 하고 보통 계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보증보험을 못 들겠다라고 하면서 안 해줘요 근데 그러면 나는 이사 가야지 나 나가야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그냥 이게 또 보통 바쁘고 또 생업이 또 힘들고 하시다 보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우선은 들어갈게요 입주하고 살게요 조금 있다가 뭐 해주세요 아 알겠어요 뭐 제가 조금 있으면 한 3개월 이따 해줄게요 뭐 이러면서 시간 끌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자 결국에 이 물건들 1139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경매, 공매 같은 게 나올 겁니다 근데 대부분 낙찰자가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할 핵심이죠 왜 낙찰자가 안 나올까? 이게 낙찰자가 나올 만한 물건이었으면 이렇게 투자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물건들은 거의 거의 99% 정도가 임차인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세에 들어갔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내가 경매 따라다니다가 법원 따라다니다가 소유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세금 띄고 뭐 이거 띄고 한 몇 천만 원 손해보고 나중에 팔려고 하는데 잘 안 팔려 그래서 어찌어찌 팔고 났더니 이제 청약 점수도 리셋되고 나는 그냥 손해 몇 천만 원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억울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도대체 이 분은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한 걸까? 저는 첫 번째로 빌라왕 제가 여기 제목에 물음표를 붙여놨었잖아요 처음에 빌라왕 김모 씨라는 이 말부터가 틀렸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언론에서 좀 자극적으로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빌라의 신, 빌라왕, 오피스텔왕, 강서구 빌라왕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 자체가 틀렸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대충 2년이라고 치고 1139채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 아주 단순히 생각을 해봐요 하루에 2채 정도 사야 돼 하루에 2채씩 계속 사야 되고요 주말 쉬었을 거 아니야 그럼 한 3채 정도 사겠죠? 그리고 겨울에도 조금 쉬고 여름에도 좀 쉬고 하면 하루에 한 4, 5채씩을 막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분석해가지고 전세가 얼마고 매매가 얼마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럼 어떤 한 지역에 가서 싹쓸이를 할까요? 그게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매매와 전세가 갭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돈들을 내가 다 집어넣어야지 이걸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투자를 할 목적으로 개인이 만약에 진짜 나는 빌라의 왕이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2년 동안 많이 사면 한 20개? 많이 사야 20개 정도? 진짜 고민 고민해서 사면 20개 정도? 저는 진짜 해볼게요 하면 한 30개나 살까? 이것도 개인 혼자서 관리하기 너무 힘듭니다 거기다가 이 1139채를 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2년에 한 번씩 전세나 월세를 계약해야 돼 거기다가 이건 다 전세니까 전세 살다가 갑자기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갑자기 나가는 사람까지 따지면 한 달에 47개가 아니라 한 50개에서 많으면 60개 정도 계약을 해야 돼 왜냐하면 1년 살다가 나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50개 정도 전세 계약을 막 하고 있겠죠? 지금 투자한 게 몇백 개에서 천 개로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집은 집대로 사고 전세 계약은 전세 계약대로 하고 있던 분들 나갈 때는 새로 끼고 이런 걸 했다면 절대 혼자서 하지 못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직원이 한 30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1,000명 임차인과 1,000개의 빌라 오피스텔과 이거를 시세 확인부터 임차인 관리에 세금 처리에 거기다 매각까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 이게 조직적이고 아주 계획적인 차명 거래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의 대부분 한 개인이 막 500개를 가지고 있고 1,000개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3,000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차명 거래일 확률이 높은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인가? 이겁니다 바로 여기 신혼부부 아무것도 모르는 신혼부부 영식이네가 이제 전세를 구하러 옵니다 그럼 전세를 구하러 오면 여기 컨설팅 업체 보통은 중개사가 붙죠 아니면 법인에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 분양대행사가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중개사가 하나 있겠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중개사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중개사로 가정할게요 그럼 중개사를 만나요 저 여기 화곡동에 전세 하나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 우리 좋은 거 하나 있어 하면서 물건을 보여줘 여기 지금 신축 빌라가 있는데 여기가 전세가 한 2억 4천 정도 해요 그래요? 생각보다 비싸네 아니 뭐가 비싸? 이거 뭐 집 사는 것도 아닌데 이거 그냥 들어가서 2년 살면서 대출 갚아가지고 차근차근 돈 모아가지고 다음번에는 집을 사든지 아니면 아파트로 이사가 나 젊을 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그냥 부부가 아주 이쁘네 하면서 계속 여기서 집을 보여줘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컨설팅 업체는 여기 시행사나 분양사의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나 오피스텔을 신축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거 한 15개 정도 되는데 이거 좀 팔아달라 여기 전세 좀 좀 세게 맞춰줘 라고 하면은 여기 중개사분들이 오케이 내가 맞춰주겠다 하면서 신혼부부나 노후부나 아니면은 뭐 약간 좀 어떤 배움이 좀 없으시거나 뭐 이런 분들을 계속 협회가 찾는 거죠 찾아가지고 계속 데려와 그래가지고 전세를 맞추는데 어떻게 맞추냐 이 전세를 신축이다 보니까 시세가 없어요 그래서 한 실제 이 임대인 이 시행사 분양사가 매매가를 한 2억 정도를 생각해요 2억에 전세가 한 1억 한 5천 정도면 원래는 적당해 이 정도 원래 우리가 한 2억에 분양해가지고 1억 5천 전세 맞추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지었다 칠게요 근데 이거를 2억 3천에 전세를 맞춰버리는 거야 2억 3천에 자 그러면 중개사나 이 컨설팅 업체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2억 3천 정도 맞춰도 괜찮다 어차피 전세 다 돌려받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누가 있죠? 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그에서 보증보험도 가입해준다 자 여기서 보증보험 가입해주고 국가가 보장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라고 하면서 2억 3천에 맞춰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은 나는 전세 사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보증보험도 들었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맞죠? 이제 마음 편해 자 이제 여기다 신혼집 차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럼 전세 들어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임대인이 차명인 임대인2한테 넘깁니다 보통 이거는 노숙자나 지체장애인이 있어요 이것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명의만 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이 여기한테 어떻게 팔죠? 2억에 넘겨 2억에 팔아버립니다 2억에 팔면 예를 들어 노숙자라고 칠게요 이분은 2억 빌라인데 전세가 2억 3천이니까 사실상 무피죠 무피 무피 투자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나머지 한 3억 3천만 원 번 거는 이제 취직세도 내야 되고 리베이트도 좀 줘야 되고 뭐 여기 뭐 에어컨을 사준다거나 뭐 화장지를 사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사 지원금 축하금 뭐 이런 걸 줘요 이런 것도 몇백만 원씩 막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3억은 다 써 그러면 결국에 이 노숙자 이 분한테는 그럼 뭐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분한테 명의 대여료를 지급을 하는 거죠 뭐 건당 100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면은 이 분 입장에서는 뭐 속상할 게 없죠 그냥 나 돈 몇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임대인 1은 2억에 다 팔아버렸죠 그리고 임차인은 그냥 2억 3천의 전세를 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컨설팅 업체는 돈을 받았고 500만 원 1000만 원 막 받았겠죠 이렇게 된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분이 이제 집을 천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삼천체도 가지고 있게 되고 자 근데 이 거래로 봤을 땐 불법이 하나도 없어 자 아무도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시세대로 잘 그냥 적절하게 자기들이 합의해서 계약서 쓰고 판 거 밖엔 없어요 자 근데 이 분이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냐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데 그냥 거래는 된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2억짜리 빌라에 2억 3천 전세 맞춰가지고 내가 매수한다 이런 일이 없겠죠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근데 이 분들은 어차피 상관없는 분들이야 돈? 내가 무슨 상관 있어 나 뭐 정 안 되면 뭐 감옥을 가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정도로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그냥 명의만 막 넘겨버리면 이 분이 그냥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이번에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조상 임차인들은 거의 무조건 당합니다 이거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이 막 문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더 큰 문제는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진짜 문제가 된 거는 전세보증보험이에요 이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뭐 전세보증보험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아니 내가 전세로 몇 억씩 내는데 그 몇 억을 보증을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문제라고 해서 이거 만약에 없어지면 뭐 네가 내 전세금 물어줄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생기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22년 8월까지 기준으로 이 도시보증공사에서 4,300억 원을 대신 물어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말 그대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을 해주니까 이 국민들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신혼부부들이 그래요? 국가가 대신 내준다고요? 그러면 뭐 2억 3천 들어가지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질 테니까 들어가 그러면 관리를 잘하든가 그럼 관리도 못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전세 사기 건인데 그냥 보증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300억 원을 대의변제해줬어 그럼 이거 받을 수 있냐? 못 받죠 당연히 노숙자 쪽으로 명의가 다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적자로 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23년은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24년부터는 이걸 감당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 반환이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이 상품이 지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있고 어떤 자기 보증공사가 버는 돈이 있어요 버는 돈으로 이제 메꿔 넣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한 4천억씩 깨지는데 더 많이 깨져 만약에 1조씩 깨진다고 쳐봐 24년에 이제 막 1조씩 물어줘야 돼 근데 다 막 노숙자에 파산하고 개인회생하고 막 그래 그러면은 답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증보험 이 상품 자체가 24년에는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3,493채를 한 분이 있어요 경기 남부경찰청이니까 남쪽에서 하셨나 봐요 경기 쪽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3,493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 수백억 원을 미반환한 혐의로 임대인과 컨설팅 업자와 중개사 3명을 구속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고 창원에서도 있고 광주도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마다 다 보증금 떼이고 세입자들은 뭐 지금 경매로 당하고 원하지 않았던 집을 갑자기 사야 되고 또 허그는 또 허그대로 4천억씩 5천억씩 막 물어주고 근데 그거는 돌려받지 못하고 또 손실 처리하고 이러고 있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디 특정 지역에서 개인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불특정하게 계속 이렇게 일어난다면 본질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아파트로는 안 해요 아파트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명확하고 그리고 아파트는 분양이 끼지 않고 이제 거의 청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 사기로 이용되기가 극히 어려워요 근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좀 소규모죠 그리고 이제 이게 청약으로 돌아가는 그 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축 분양과 만나면서 여기서 이제 사기들이 좀 나타나고 이 대상은 명확합니다 이제 저소득층들 상대적으로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들이거나 생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어 정신없고 한 달에 겨우 벌어서 겨우 먹고 사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소송할 수도 없고 답이 없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사회 초년생들도 많이 노리죠 이런 분들은 이제 전세를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전세 사는 게 좋다라고 하면 어 그래 우리 동네 와서 전세 사르라고 2억 3천에 라고 하고 이제 신혼부부들도 많이 노립니다 결국엔 신축을 좋아하는데 아파트로는 갈 수 없는 약간 돈이 좀 적은 분들을 노리고 신축 분양에서 명의변경 사기를 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 보증보험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이 콜라보입니다 이게 악순환의 콜라보인데 첫 번째로 우선 저금리 전세대출을 해줘요 또 이것도 문제야 전세대출에 저금리로 막 돈을 빌려줘요 국가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전세를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아니 월세 내는 건 엄청 비싸 그리고 월세는 돈이 막 매달 나간대 그러니까 월세는 부담스러운데 조금 집 좁혀서 갈까 했는데 전세대출은 막 엄청 많이 해준대 그래서 봤더니 전세대출 받으면 이자도 엄청 깎아주고 청년대출도 깎아주고 다 깎아준다는 거야 그러면 같은 이자로 월세집 얻는 것 대비 훨씬 좋은 집에 가서 살 수 있어 거기다 신축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다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개인한테 줘야 되는데 그것도 리스크를 안 지게 해 왜? 국민들이 전세금 떼어서 짜증난다 전세금 떼어서 힘들다고 정부한테 뭐라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이거 보증해줄게 우리가 보증금 다 돌려받게 보증해줄 테니까 야 너네들 20만 원만 내 라고 또 이 상품을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봤더니 야 이거 신규 분양으로 전세 딱 끼고 명의 돌리면 야 이거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 사기판이 돌아가는 거고 그럼 이 남는 손해는 누가 내면 되죠? 세금으로 다 보존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전세라는 건 사실 무담보거든요 담보가 없는 거잖아요 이 전세집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세입자의 신용을 믿고 가는 거라서 전세라는 거는 사실 보증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개인 간의 거래인 거지 이걸 보증을 선다는 거는 말 그대로 떼일 수도 있는 거를 정부가 그냥 대신 내주겠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거를 정부가 이런 식으로 보증의 영역으로 선언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전세입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인 건 맞는데 그럴 거면 관리를 똑바로 하든지 이렇게 된 상황을 제가 굳이 상황극으로 만들어 보면 이겁니다 전세가 올라가지고 힘들다고 국민들이 막 엄청 정부한테 뭐라고 해 그리고 국회의원들 막 안 뽑아주려고 그래 여러분들 다 잊으셨겠지만 과거에 보면 2013년도에도 그랬고 2016년, 17년도에도 그랬고 2020년도에도 그랬고 전세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전세를 안 살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세 살게 해달라고 전세 싸게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정부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정부가 지지율 떨어지는데 전세대출을 해줘야지 왜 전세대출 안 해주냐? 막 하면서 막 뭐라 한단 말이야 그럼 전세대출을 해줘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하냐? 전세대출도 싸게 해달라고 그래 국민들이 왜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냐? 싸게 해달라 싸게 해달라 그랬더니 싸게 해줘 그러니까 이제 월세 내는 것보다는 전세가 싸 그러니까 이제 막 전세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전세가 계속 올라가죠 정부가 저렴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전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봤을 때 전세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거야 아니 막 이게 전세가 매매가에 70%, 80% 붙어요 그러니까 전세 위험한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자 위험해? 그리고 나 돈 못 받았어? 야 그럼 정부가 보증서라 정부가 보증서라고 또 국민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 정부가 이걸 해결해야지 이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정부가 보증을 또 서줍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증 서줬는데 정부는 또 걱정하는 거죠 아 이거 조만간 이거 터질 것 같은데 이거 뭐 1조 2조 막 몇 조씩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아 잘 모르겠고 우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다음 정권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이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실 이 문제의 해법은 이거죠 이 능력에 맞는 전월세를 사는 게 중요합니다 능력에 맞는 전월세 그리고 정부가 못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진짜 경매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민법 교육을 하든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교육을 하든지 예비공 교육하든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든지 이걸 해야 돼 교육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이고 40대 대기업 차장님이고 몰라요 이런 걸 모릅니다 보증보험이 뭐지? 전입신고가 뭐지? 뭐 이런 것도 몰라 아니면 차라리 법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주변 시세 대비 얼마 이상은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건 보증보험을 안 해준다든지 신축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절반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만들죠 왜냐? 이걸 정치로 푸니까 어떻게든 정치로 풀어가지고 이 국민들이 나 너 안 그러면 표 안 준다 너 안 뽑아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개개인의 책임도 물어야 되고 교육도 좀 해야 되고 아니면 법으로 제정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세금이 줄줄 새는 걸 막아야 되는데 정치 논리로 푸니까 야 그냥 세금으로 메꿔 그럼 되지 뭘 그걸 싸우고 있어라고 하는 게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빌라왕 사건은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데 이런 분들이 전국에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500채, 300채, 200채 이런 분들은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일 거고요 천 채 넘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들은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계속 터진다 그리고 세금은 계속 펑크가 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으로 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되지 않는 구조라면 빨리 바꾸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특히 전국민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영상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하고 계좋아 저희 유튜브에서 энерги sliced錢을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